풍발을 놔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는 고등어를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다가 새우를 양쪽에 달겠습니다. 여기는 새우 그 다음에 고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당겨서 물이 닫히게 양쪽으로 물이 두개가 있는데 이렇게 당겨서 자 그러면은 굉장히 깊은데 자 내려 보겠습니다. 오우우우우 깊어깊어깊어 오우 오우 자 내리다가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통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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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으 좀 2 으 으 으 으 으 깨끗한 뭘 잡았습니다 으 으 쥬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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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